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굿모닝 하이팅의 유흥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앞에 강의하시는 분이 열심히 하셔서 부담이 되긴 합니다. 질문도 많으시고 여기 3개의 트랙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툭 툭하고 왔는데 여기가 가장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10분 가까이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굿모닝 아이텍에서 취급하고 있는 베스크탑 가당한 솔루션인 스카프 질환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업무 환경입니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어떤 데스크탑을 지원을 해주면 개인들이 세팅을 하고 그 업무를 보고 진행을 하셨죠. 근데 요즘에는 패드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하고 연결해서 어떤 작업들도 많이 하십니다. 또한 외부에 나가서 커피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분들이 다 자기 뭐 게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부분은 업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겠죠. 세상은 데스크탑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변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많이 쓰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데스크탑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좋은 것만 있느냐? 아니죠. 반드시 나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업에 대한 정보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글 같은 거 필터링 검색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약값의 검색에 대한 노하우만 있으시면 적게는 한 천만건에서 많게는 한 2천만건의 개인정보를 한 10분 내내 수집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국내 개인정보를. 거기에는 약간 좀 부정확한 데이터가 많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개인정보들이 바깥에 유출되고 통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 어디서 나갔냐면 이런 업체에서 나갔긴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업무망이 연결되어 있는 데스크탑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의도를 할 땅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공공정보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비밀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공공망에 대해서는 이 망에 접속해 있는 데스크탑에서는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그리고 별도의 부분된 단말기를 주자 라고 해서 2002년부터 분리적인 망분리를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시는 곳이 계실 거고요. 그런데 불편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해야 됩니다. 완벽한 편의성을 다 제공하고 보완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기술로서는 PC 하나 더 주는 것밖에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가상화 기술이나 어떤 데스크탑 환경을 지원해야 되는 어떤 인프라 기술들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2010년, 11년 정도에 어떤 논리적인 망분리를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긴가민과 하셨죠. 이게 제대로 망분리를 할 수 있어? 아니면 보완에 예배되지 않을까? CC 인증에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하셨는데요. 요 근래에 보시면 어떤 공공기관이나 금공기관 쪽의 망 가이드라인 자체에서도 가상화 기술을 하나의 망분리 솔루션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분리적인 망분리니, 논리적인 망분리니 하는 어떤 용어들이 남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쪽에서는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전 직원들에 대한 대스크탑을 망분리를 의무적으로 해라 라고 하는 법령까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계셨다가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좀 관심 있게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방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뿐만이 아니라 금융, 그 다음에 민간 업체에서도 100만 건 이상의 어떤 개인 업무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망분리를 하는 거죠. 인터넷과 업무역력을. 구분을 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하느냐 그럼 우리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C 하나는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데스크탑을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부 영역을 분리해서 그 영역을 인터넷 영역으로 쓰시던가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떤 데스크탑 가상화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별도의 구분된 환경에 격리된 환경에 있는 가상 데스크탑을 활용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다 좋습니다. 하나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일반화된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국내 안내비라든가 미라지웍스라든가 하는 회사에서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다음에 VDI라고 하는 어떤 스마트 워킹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조금 자세히 보면 이 각각의 일련별로도 두세 가지, 마켓은 열 가지 가까운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PC 이중화 같은 경우는 실제 PC 하나를 나눠서 쓰는 경우 이런 거 보시면 PC 하나를 더 제공해 주는 경우인데요. 완벽하게 분리된 PC를 줄 수도 있고 PC 안에 마더 모드가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엔카드가 분리된 형태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봤는데 이쪽은 못 봤는데요. 데스크탑 하나에 마더 모드가 두 개가 있고 각각의 엔카드가 반도록 있고 위에 KVM을 통해서 전환시켜가면서 사용하는 장구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공사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말고도 실제 PC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야만 있죠. 그게 됐죠. 근데 PC 한 대를 나눠준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PC 한 대를 더 나눠주게 되면 PC 한 대 가격 요즘 싸게는 50만 원에서 좀 좋다고 한 80만 원 정도면 하실 텐데요. 이 PC가 두 대가 있어요. PC가 두 대가 있는데 네트워크 케이블이 두 개가 올라온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케이블이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섞이지 않게끔 네트워크 단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뭐 낙이라든가 네트워크 컨트롤러라든가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동형 매체를 사용하실 텐데 그 매체에 대한 제어 그다음에 만약에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으로 데이터가 넘어갔다 그 데이터에 대한 유통을 차지할 수 있는 DR, 보안 USB, 기타 등 여러 가지의 매체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실제 생각하고 계시는 호스트 대비 적게는 두 배의 호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 망불리의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비슷한 얘기고요. 막 전환자체를 사용을 해도 어차피 그런 이상 어떤 솔루션이 다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CBC 방법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베이스 컴퓨팅이라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데스크탑의 노트북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분리된 영역을 생성을 하고 그 영역에 별도의 어떤 인터넷이나 내부망으로 접근할 수 있게 구분해주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 또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망을 분리해야 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반면에 기존 데스크탑 위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 다른 보안 제품과의 호환성이 만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특히나 리소스를 같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리소스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대신 이 방법에 가장 좋은 것은 딱 하나 있죠. 기존의 데스크탑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이 다 되어 있도록 범위 들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망을 분리해내는 브이팬 정도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충분히 마무리로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VDI 라고 하는 형태를 띄 마법을 띄세요. 얘는 전산실에 있는 서버에 러닝되고 있는 가상 데스크탑에 대한 화면을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클라이언트를 뭘 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VDI 라는 거 다 아시죠? 네. 설명드리면 데스크탑에 있는 윈도우즈 OS 프로그램 데이터를 서버로 옮기고 그 서버에 운영되고 있는 데스크탑의 환경을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로 화면만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완벽하게 정립된 OS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인증체계 투팩터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가 클라이언트로 넘어오는데 그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전산실에서 러닝되고 있는 가상 머신에 변경된 화면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은 암호화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어떤 PC를 격리시키는 격리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원래 데스크탑 가상 하는 것은 어떤 보압 막불리용건으로 완성된 솔루션은 아닙니다. 실제 해외의 경우 굉장히 넓은 지역에 사무실이 흩어져 있고 특히 글로벌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은 다른 나라의 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사에서 데스크탑을 사용해야 되고 그 데스크탑에 어떤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런 스마트 오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국내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스크탑을 분리해야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안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앞에서 물리적인 PC 두 개 주는 것 CBC 주는 것 또 좋은 반면에 약간 단점이 있고요. VDI도 여러 가지 많은 해결을 해주지만 고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해결을 해주지만 그에 따라서 구축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짧게 보시면 어떤 인프라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응답척도에 대한 보장 그 다음에 업무만으로 사용되었을 때 백업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기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한 세 가지 일부러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게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 어떻게 보완하고 보안서를 어떻게 만들고 스마트 오픈을 어떻게 제공하겠느냐 근데 이 부분은 요 근래 기술들이 빠르게 변천하고 있고 저희 테크니컬 파트너들 을 통해서 여러 소문들이 같이 합쳤다 보니까 거의 100%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될 것 같습니다. 실제 12C와 다른게 VDI는 아까 전산실에 가상머신이 운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프라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하고 성능을 보장하고 운영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 특히 앞단에 모든 것을 배제하더라도 도입비용 과 운영비용이 맞아야지만 도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망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이거는 VDI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망굴리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 60, 70건 정도 하다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객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호스트를 낮추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보는 부분인데요. 망굴리를 하시려면 명확한 목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망굴리를 하는데 기존과 동일하는 경우로 제공해주세요. 라고 하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갑니다. 실제 망굴리를 하는 요건이 보안이라고 하시면 그만큼에 대한 편의성을 배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것만 그것만 이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화를 할 건지 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시는 PC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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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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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5개 4개 5개 3개 6 4개 PC 4개 5개 5개 4개 5개 7 9 2Y 10 9 9 8 0 또 CBC에 따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책 설정이나 관리를 하는 이슈가 없지만 인프라, 전산실의 인프라를 마련을 하고 데스크탑을 전산실로 갖고 오므로 인해서 관리 주체가 개인에서 IT 부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인프라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고 관리를 심플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오펙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명확하게 목적을 하시고 그에 따른 아키텍처 설계를 하시되 운영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앞에 말씀드릴 여러가지 고민들을 같이 해결하고자 저희 회사에서 만든 어플라이언스 장기 겸 패키지 제품입니다. 스카프지리 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전체 솔루션을 심플하게 한 번 고객한테 드리버리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뒤에 생긴 것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체 밑에 스토리지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서버, 가상화 솔루션, 거기에 데스크탑 솔루션, 고아, 탁! 모니터링까지 하나의 올인원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굿모닝 아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망몰리용으로 사용하는 패키지 같은 경우에 기존과 다르게 스토리지 서버 홈페이 아키텍차가 아닌 스토리지를 배제하고 로컬의 SSD를 활용을 해서 구성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실제 보편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하나의 블럭에 150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으며 이렇게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PC를 도입하시는 가격으로 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민하고 계시는 어떤 백신이라든가 매니지먼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MS 라이센스 이외에는 별도의 어떤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내에서 최적화된 구성을 미리 세팅을 해서 딜리버리를 하기 때문에 장비 딜리버리까지 포함해서 한 달 이내에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터넷 전용 VGI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망몰리, 논리적인 망몰리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요. 제가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물리적인 망몰리는 내가 사용하는 가상 머신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이 같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스카프G라고 하는 서버가 이런 DLCC나 아니면 인터넷망에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업무망에서 쓰는 데스크탑이 업무도 쓰고 일정 부분 화면 전송을 통해서 인터넷도 쓴다고 하면 논리적인 망몰리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 서버가 위치한 네트워크를 별도로 전용망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고 그에 관련된 어떤 혼합되지 않는 단말기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물리적인 망몰리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런 VGI나 어떤 과상한 솔루션들을 공급하다 보면 관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매니티보드 솔루션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에 대한 대시보드 VGI에 대한 대시보드 유저관리, VGI 매니티보드까지 포함되고 있고요. 같이 번들린 돼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VGI를 접속을 하시려면 별도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 저희 에이전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플로거 VGI라는 걸 통해서 별도의 웹블록인 페이지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도입하시는 관리하시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키텍터 특징상 하나부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기존에 가상 머신당 설치했었던 백신을 이런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빼물어 인해서 적은 수량의 서버이긴 하지만 많은 유저가 동작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됐고요. 특히 각각의 가상 머신에 바이러스 백신이나 보안 솔루션들이 들어가서 부활을 주는 것들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퍼포먼스를 공급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카프 G와 일반적으로 VDI 망불리에 대한 비교 자료인데요. 제공해드린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실제 어떤 스케일아웃 상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할 때 내가 향후에 어느 정도 확대해야 된다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블럭 쌓듯이 바로바로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굿모닝 아이텍은 국내 가장 큰 가상화 기술 파트너로서 VMA를 기준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스카프라고 하는 스카프라고 하는 제품은 저희가 한 2년, 7년 가까운 VMA 사업을 하고 구축을 하면서 추천된 노하우를 기준으로 저희가 설계한 패키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세미나 끝나시고 돌아가셔서 과상화나 클라우드, 크리에이터가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찾아가서 같이 머리만대로 고민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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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